네? 너 지금 뭐하냐? 왜 인마 여배우 어깨를 조금 딱거리고 있어, 매니저가? 아니, 대표님 그게 아니고 아까 전에 지하가 장 잡힐 때 좀 도와줘가지고 어깨 뭉친 것 같아가지고 좀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니들이 여기 오래 있다 보니까 까먹었나 본데. 난 니들 회사 대표야, 대표. 비행기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차이밍, 우리 블루엔젤. 죽어내지 살았는지 모르는 이미 행마불명인데 우리 여리. 여리 그렇게 만든 최태호 대표고. 니가 쫄딱거리는 지하. 정신 빠져가지고 우리 별일 나게 돼서 소인현. 나한테 남은 건 저 두 년밖에 없어. 니가 이렇게 쫄딱쫄딱거리고 그렇게 할 사이 아니야. 나가면 너하고 살 못했길래 아니야, 알았어? 대표님 제가 스킨십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알았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대표님 듣다 보니까 이상해서 그러는데. 기준오빠랑 제가 왜요? 우리가 뭔 살을 부대끼면 안 되는데. 맨날 살 부대끼고 잘만 지내왔잖아요. 야, 뭐 새끼 저거 말하는 꼬아지바라 저거. 야, 여배우랑 미니저당 안 좋은 소문 나면 어떻게 했는지 몰라? 차라리 인마 태호 사야, 태호. 태호 걔는 기억이 안 떨어지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처신을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왜 자꾸 죄송하대. 아니, 가만히 있어봐 좀. 대표님. 누가 격이 떨어져요? 오빠가 격이 떨어져요? 오빠 어디. 아니, 나도 대단한 거 없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예민하게 왜 그러실까. 아니다. 응? 알았지? 이런 거 아냐. 하지마. 대표 말 들어. 저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거 아시죠? 누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거 저 진짜 싫어하는데. 뭐라고 말하셨어요, 방금? 정실장이랑 하지마. 절대로 하지마. 오빠 우리 만날까? 응? 얼굴 맨날 보는데 뭘 만나. 지금도 이렇게 만나본데. 왜 말을 못 알아들어. 연애하자고. 오빠랑 나랑. 연애를 하자고? 너랑 나랑 사귀자고? 뭐야? 싫어? 싫은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싫어, 좋아. 빨리 말해봐. 이 애가 갔다 이제. 사귀자. 그래. 사귀자. 사귀자, 사귀자. 사귀자. 지하랑 나랑 오늘 사귀는 거야? 1일이야 오늘부터. 사귀는 거 별거 있어. 옆에 있어주고. 위로 대고 힘이 되면 뭐. 오케이. 이제꼬. 이제부터 기준 오빠 제 남자친구예요. 아셨죠? 지하야. 지하야. 더 하지 말까요? 절대로 하지마. 정 실장이랑 절대로 하지마. 그럼 난 하지. 구매시, 조시아. 네. 진 rude. 아니. 이게 caucus야. 와. 샹, 샹, 샹. 샹. 아멘